3번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정전기 발생 방지 대책을 다섯 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정전기 방지 대책은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설비 쪽에 기계나 설비 쪽에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었고 사람의 인체에 정전기가 발생했을 때 제거하는 방법. 이렇게 법령에도 법률적으로도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법이 개정됐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일단 구분해서 정리하고 그냥 구분 없이 묻는 문제가 나올 때는 적절하게 봐서 해당되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보호구 착용은 제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체에 해당되는 것 빼고 설비 위주의 답안을 작성해 주면 되는 거죠. 설비 쪽에서는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접지라 그랬습니다. 정전기가 접지. 정전기 개념 하나 짚고 넘어갔고요. 개념. 아주 중요한 거. 정전기는 우리에게 왜 위험하냐? 정전기입니다. 전기가 머물러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럼 이게 안 위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전기가 흘러가서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없어져버리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왜 흘러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위험하냐면 머물러 있다가 도체나 인체가 접촉했을 때에 방전이 되는 거죠. 길이 생겼으니까 건너오는 거죠. 건너올 때 방전되면서 뭡니까? 불꽃 스파크가 발생하는 거죠. 그 스파크가 화재 폭발의 점화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전기는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반적인 동전기는 우리가 동전기란 말은 다 서지 않고 움직이는 전기는 그냥 전기라고 하죠. 그냥 흐르는 전기는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 게 위험합니다. 그러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연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못 들어오도록 저항값을 아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정전기는 그 반대라고 그랬어요. 가게 해줘야 됩니다.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비 쪽에서 머물러가지고 얘가 길이 생겼으면 정전기가 안 되고 흘러가는 전기가 되겠죠. 누설 전류가 되든지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길이 끊어져가지고 전기가 갈 수 있는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고 정전기가 됐어요. 전기가 머물러 있습니다. 흘러가게 하려면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길을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게 접지라고 그랬어요. 전기에서. 그 다음 이 설비가 도체라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도체면 흘러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전기가 통하는 재료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도전성 재료라고 얘기하죠. 이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는 게 설비에서는 또 정전기를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흔히 많이 사용하는 가습, 습기를 가해줍니다. 60에서 한 70% 이상 가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제전기 또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이 제전장치는 제전기나 제전장치라는 자체가 뭐냐? 전기기구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 모든 전기는 안에서 스파크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점화원에 우려가 없는 제전기를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 제전기를 쓴다고 전기를 꽂았는데 제전기를 가동하자마자 거기서 스파크가 생기면 정전기가 아니라 그 스파크로 인해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전기는 점화원에 우려가 없는 제전기를 사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인체 쪽에 오게 되면 사람 몸에서 정전기가 생겼어요. 이거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보호구를 먼저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보호구. 보호구는 정전기를 제거해주는 옷이라 그래서 제전보기라고 얘기합니다. 또 정전기를 제거하는 또는 대전을 방지하는 안전화를 신으면 되죠. 대전방지안전화. 이 두 가지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인체에 발생한 정전기를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보호구 두 가지부터 먼저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제전화 또는 대전방지안전화를 착용했는데 안전화를 뚫고 정전기가 나갔는데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작업 발판, 발 아래쪽에 있는 것이 부도체라면 얘가 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전방지안전화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신발을 뚫고 나갔으면 바닥을 타고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내가 서 있는 이 바닥이 도전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사용하는 용구는 제전용구를 사용하면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와 그 다음 인체,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전기 제거 방법을 먼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보호구는 제외하였으니까 이거 빼버리면 되는 거죠. 이거 외에도 부도체일 경우에, 도체가 아닐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대전방지제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유동대전, 관속으로 유체가 흘러가면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유동대전입니다. 이 유동대전을 방지하려면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속도를 제한해 줘야 됩니다. 또는 정체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정치 시간을 확보하든지 속도를 제한해 주든지 그런 방법도 정전기를 제거하는 방지 대책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해당되는 개수만큼 적어주면 됩니다.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고요. 도전성 재료 사용하고 가습, 반드시 가습은요. 60, 70% 정도 하는 걸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가습하더라도 60% 이하의 가습은 조금 미비할 수가 있습니다.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 사용하고 대전방지제라든가 그 다음에 유속을 제한하는 정치 시간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인체에 대정된 것은 별도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전기 방지에 관한 문제는 대체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출제 빈도가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산업용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해당 로봇에 대하여 교시 등이 작업을 할 경우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오조작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십시오. 그래서 관련 지침을 정합니다. 그 관련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뭐냐. 산업용 로봇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문제 말고 가장 중요한 거. 산업용 로봇 그러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어장치입니다. 외제매니아카라는 거 있었죠. 그걸 먼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관련 지침에 해당되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산업용 로봇이 나왔다. 그러면 이 관련 지침에 뭐가 포함되어야 될지 먼저 한두 개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매니플레이터가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에 사람의 팔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매니플레이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매니플레이터의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빠르게 할 것인가 하는 거. 이게 여기에 지침 안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산업용 로봇을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 조작방법이라든가 순서라든가 이런 사항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작방법 순서 그리고 매니플레이터의 속도. 이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요. 나머지는 뭐냐 하면요. 나머지는 이 자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이상 발생시, 그 다음 또 이상, 그 다음에 이인. 이렇게 정리하시면 조금 수월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만 딱 먼저 정리하면 아니면 세 가지 적으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세 가지만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포함될 사항을 지금 네 가지 적으라고 그러네요. 하나는 더 적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쨌든 개수가 부분 점수가 있다면 하나, 두 가지가 1점, 2점이 나한테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적으려고 처음부터 공부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한 개, 두 개부터 먼저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 이상, 이인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상 발생 시에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 하는 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 다음 이상 발생 시에 이 로봇을 정지했다면 다시 재가동할 때에 해당되는 사항이 또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 두 개 적기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이인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두 명이 작업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이 두 사람이 신호를 제대로 정해야 됩니다. 이 신호 방법이 잘못되면 안에서 로봇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재해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인 이상일 경우에는 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요. 한테 관련되는 걸 묶는다든지 개념을 좀 연결하시면 돼요. 산업용 로봇 하면 가장 중요한 매니플레이터. 그리고 산업용 로봇은 조작하는 겁니다. 조작하는 방법이나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상 발생해가 로봇을 정지했다면 다시 재가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사람이 할 경우에는 어떻게 신호 방법을 정해서 실수하지 않고 착오가 생기지 않고 정확하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냥 글자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강의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의미를 좀 생각해서 매치를 시켜야 돼요. 산업용 로봇 하면 로봇과 어떤 내용인지를 매치를 시킬 수 있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훨씬 빠르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로봇의 조작 방법이나 순서 있죠. 매니폴리티의 속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명 이상일 때는 신호방법이 중요합니다. 이상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또 이상 발견해가지고 정지시켰다면 다시 재가동시킬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그 밖에 이건 기타, 과거의 기타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네 가지 쓰라고 많이 나옵니다. 많이 쓰면 다섯 개 나오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보통 다섯 개 쓰라고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는 제가 항상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절대 틀릴 수 없는 내용입니다.